다음 선수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의 황미르 선수. 익산과 가까운 군산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네. 60미터 근처. 어. 황미르 선수. 처음부터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지금 밸런스를 잃지 않으면서. 어우 상당히 멀리 떨어졌고. 58미터 30입니다. 58미터 30. 이제 군산대학교의 황미르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1차 시기에서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58미터 30에 대학부에서 독보적인 기록 냈는데요. 이번에는. 네. 멀리 가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위치에 떨어집니다.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남자 대학부의 황미르 선수. 네. 58미터 61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미르 선수. 오늘 폼이 대단히 좋죠. 황미르. 오늘 좋은데요. 네. 이번에도 묵직하게 떨어졌고. 60미터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58미터 대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복 없이 55미터를 계속 넘기고 있는 황미르. 현재까지 대학부 남자 선수들 중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미르 내친김에 60미터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황미르 선수의 4차 시도는 계속 정리됩니다. 확실히 3차 시기까지 52회. 4차에서 조금 더 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 5차 시기를 가져갈 선수는 황미르. 분산대학교의 황미르 오늘 경기 눈부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컨디션 좋은데요. 던져줍니다. 오 네. 이번에도 60미터 라인 근처에 떨어집니다. 57미터 79호. 자 황미르 선수인데요. 58미터 61. 지금까지 대학부 선수들 중에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아 네. 60미터 라인 근처에 떨어집니다. 황미르 선수 개인적으로는 60미터도 욕심이 났을 텐데 어쨌든 끝까지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남긴 황미르 선수입니다. 기록은 58미터 69. 58미터 69의 기록으로 황미르 선수가 대학부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보 sociied nuts. 감사합니다.